1월 16일부터 21일까지 한 주간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. 이번 한 주 별다른 추위도 없고 구름만 지나는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. 주 중반부터는 다소 포근하기까지 해서 활동하시기 좋겠습니다. 다음 주 목요일에 영동지방은 눈뜨는 비가 또 다음 주 토요일에는 제주지방으로 비 소식이 있습니다. 그럼 좀 더 자세한 주간 예보 보시죠. 19일 목요일은 동풍에 의한 지형적인 영향으로 강원도 영동지방에 구름 많고 눈이 오겠습니다. 21일 토요일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제주도에 구름 많고 비가 오겠고요.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. 또 이번 한 주 동안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. 이번 예보 기간 기온은 전반에는 평년과 비슷하겠지만 후반에는 높겠습니다.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겠지만 영동과 제주도는 비슷하거나 조금 많겠습니다. 주간 예보였습니다.